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반복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겠지만 과학이란 것이 얼마만큼 소중하고 귀중한 건지 제가 늘 강조하다시피 선거는 아주 간단한 그런 활동이고 그렇기 때문에 선거 조작도 아주 간단한 활동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10년 동안 전국의 여러분들 조작을 복잡하게 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조작을 해온 거거든요. 이렇게 간단한 선행방정식을 가지고 이걸 프로그램을 하는데 한 세 줄에서 다섯 줄 정도만 이러는데 프로그램을 짜면 그대로 돌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복잡한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부정선거는 아주 간단 명료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현대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후기 조선 사람도 아니고 이제 이 선거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한 번 검증을 해보시죠. 1단계가 이번 총선에 문제가 없는가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이 동물하고 달리 사람이기 때문에 의심을 하지 않습니까 의욕을 품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유권자의 눈을 벗어난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가끔가다 여러분들 댓글에다가 내가 참관인으로 참관했기 때문에 아는데 선거 부정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 숫자를 어떻게 조작합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넘기가 힘드니까 우리 눈을 벗어난 절차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일하게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것은 선거 데이터를 보는 겁니다. 이게 최종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게 이러면 선거 데이터인 겁니다. 이게 아마 강남구일 겁니다. 강남에 강남구 어리네요. 이게 이러면 선거 데이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선거 데이터를 보고 이게 숫자 덩어리이기 때문에 누구도 엄두로 날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분석하지 그러나 이러면 딱 이걸 보시게 되면 이게 조작됐는지 조작되지 않는지를 변별한 것은 가장 간단한 방법은 요즘에 젊은 분들은 다 엑셀 잘 쓰지 않습니까 엑셀을 가지고 이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 사이에 격차를 구해보면 검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격차를 구해보시면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런 그래프가 선관위가 발표한 서울 강남구의 차익값 그래프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입니다. 일단 좌우대칭입니다. 좌우대칭이고 차익값 그래프가 오차범인 0의 3%를 벗어난 무진장 큽니다. 그리고 국힘당은 모두가 마이너스입니다. 더불당은 모두가 플러스입니다. 여러분들 특정 후보에게 표를 더해주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엄청난 표를 더해주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사후 선거 데이터에 사전 빼기 당일의 차익값 그래프가 마치 국민의힘 후보에게서 표를 절반만큼 훔쳐가지고 같은 수만큼을 더불당 후보에게 더한 것처럼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전형적인 부정선거의 모습일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관들이 다 깔아 뭉개고 대통령이 뭉개고 서울법대 충전인데 다 여러분들 힘을 합쳐서 뭉개지만 그러나 과학적 사실은 2022년도 4월 10일 총선에서 서울 강남군에서 어마어마한 사전투표 투입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던 것을 그냥 이 그래프만 가지고 딱 판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다음 질문은 아무튼 우리가 과학적으로 굉장히 쉽게 접근하는 겁니다. 조작을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짐승이 아니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조작이 일어났다 그러면 사전투표를 어떻게 조작했지 궁금함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조작했을까 똑같은 겁니다. 제야전문가도 그렇게 접근했고 제야H님도 그렇게 접근했고 제야K님도 그렇게 접근했고 장영우 대표도 여러분 그렇게 접근했고 바실리아TV의 조슈아 씨도 그렇게 접근했고 저도 그렇게 접근한 겁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조작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조작을 파고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서 아 이 사람들이 조작을 조작을 해서 이 숫자를 만들어냈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특별하게 더블당 후보만 사랑하셔가지고 10년 동안 더블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보수만 표를 더해주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구나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여러분들 다 조작값을 조작을 했지만 또 컴퓨터의 여러분들 파워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서 규칙도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규칙을. 그 규칙이란 것은 어떤가 하니까 정확하게 여러분들 규칙을 찾아내는 그 순간에 이 차익값이 거의 0에 접근하는 그런 상태에서 규칙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0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작업을 딱 해보니까 뭐를 여러분들 찾아냈는가 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찾아넨 겁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더블업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보수가 진짜 득표수하고 가짜 득표수로 구성돼 있고 진짜 득표수는 실제로 사전투표당이 오신 분에다가 사전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서울은 4분의 1 경기도는 5분의 1 부산은 6분의 1 이런 식으로 조작했구나 이거를 여러분들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숫자를 검증해본 겁니다. 숫자를 검증해보니까 착하게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컴퓨터를 여러분들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규칙을 찾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사례를 들어간 겁니다. 여기서 더블업주당의 강청의 후보가 7359표는 진짜와 가짜가 합쳐진 것이고 가짜는 선거인수의 14835표의 4분의 1을 더한 것이다. 이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모든 여러분들 더블업주당 강청의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에 이렇게 가짜표를 다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강청의 후보와 함께 더해진 표수가 14077표가 가짜표고 그 가운데 우편투표에 3709표의 가짜표가 투입됐고 국외부재자 투표에 243표가 투입됐고 관내 사전투표에 1121표가 투입됐고 관내 사전투표 개표 이동에 1486표가 투입된 것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규칙이 바로 이런 규칙이 나온 겁니다. 이런 규칙을 찾아낸 거죠. 그러니까 차익값 그래프에서 여러분들 의심을 갖게 되고 의심을 가진 상태에서 사전투표 조작을 어떻게 했을 건지 그냥 규칙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사례연구를 통해 가지고 이런 규칙을 여러분들 발견한 겁니다. y이골은 a 플러스 x 이런 그래프를 찾아낸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물을 끕니다. 그 규칙이 정확하다는 걸 어떻게 검증할 거냐. 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10일 총선에서 활용한 조작 프로그램 조작규칙을 찾아냈는데 서울에는 3장당 한 장씩 위조투표지를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검증할 거냐 이야기죠. 부산에서는 5장당 한 장을 집어넣는데 그걸 어떻게 검증할 거냐 이야기죠. 그 검증 방법은 조작값을 이용해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복원하게 되면 정확하게 이론적으로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을 갖거나 비슷한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왼쪽에서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에서 찾아낸 조작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 오른쪽을 복원하게 되면 오른쪽을 복원하게 되면 이론적으로 거의 0에서 3% 이내에 접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검증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규칙을 사용해 가지고 조작한 것을 찾아낸 거죠. 그러니까 이번 4월 10일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통계적 분포도를 가지고 대략 몇 천 표에서 몇 천 표 가량을 조작한 것 같다 이렇게 찾아내는 방식도 여러분들 의미가 있지만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들 찾아낸 조작규칙을 이용한 것은 한다니까 여러분들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1만 2,321표를 조작했다 여기까지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정확하게 한 단위까지 찾아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프로그램을 썼기 때문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이런 프로그램을 썼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발각되는 순간 조작규모가 진악하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과 출신인 대법관들이 선관위를 덮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한마디로 무식한 이야기인 거죠. 선거 데이터를 전문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그럼 위조 투표를 얼마나 투입했냐 그다음 한 걸음 더 나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작규칙도 다 검증이 됐으면 위조 투표를 얼마나 투입했냐 그렇게 여러분들 딱 분석이 들어가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관위 발표 사전투표 득표수 그다음에 조작이 되지 않는 실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구하게 되면 이렇게 답이 딱 나오는 겁니다. 강남을에서는 14077표를 투입했다 이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강남을에서는 국힘당 후보가 35,046표 차이로 승리했는데 선거관리비 내가 14077표를 강청희 더불당 후보와 함께 더해줘 가지고 포격차를 2970표 차이로 줄였다 이게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사전투표율은 실제 사전투표는 25.04%인데 발표 사전투표를 33.41%로 8.37%를 부풀렸다 이게 다 여러분들 그냥 그대로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막 100이라이 다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 연구를 강남을 외에 강남의 다른 지역을 연구를 해보면 강남을에서는 14077표를 집어넣고 강남 병에서는 1568표를 집어넣고 서초을에서는 12434표를 여러분 집어넣은 거죠. 이게 다 나오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거는 과학입니다. 선거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거 데이터를 조작하는 사람들은 데이터를 조작하지 않으면 부정성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조작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하고 나면 이렇게 걸려드는 겁니다. 이걸 이제 막지 못하게 되면 그냥 베네수엘라처럼 비슷하게 가는 겁니다. 조작이 일상화되어 가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